음악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2학기 114쪽 모양을 생각하며 마침 쌍기역 상시호 쓰기를 하겠습니다. 밖에서 깎았다, 있다, 재미있다, 만들었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선이 있는 칸공책에 1, 2, 3, 4 방번호의 위치를 정하고 글씨를 쓰면 글자의 간격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먼저 밖에서 써보겠습니다. B역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을 때 첫 자음은 1번 모서리에 적어주면 됩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핵을 짧게 긋고 쌍기역을 3번에 하나, 4번에 하나, 3번에 하나, 4번에 하나 써주면 되겠습니다. 애자 받침이 없을 때는 첫 자음을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게 쓰고 2번, 4번에 세로핵을 길게 씁니다. 그 다음 섯자, 시옷 마찬가지 받침이 없기 때문에 시옷을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핵을 긋고 그 다음 깎았다, 쌍기역 받침이 있기 때문에 1번에 모서리에 적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짧게 세로핵을 긋고 마찬가지로 쌍기역을 3번에 하나, 4번에 하나 쓰면 됩니다. 앗자, 이영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1번 모서리에 첫 자음 적습니다. 짧게 세로핵을 긋고 4번은, 시옷은 이 영의 끝부분, 끝나는 지점의 시작점을 해서 하나 적고요. 그 다음에 앗자, 끝나는 지점의 시작점을 해서 하나를 긋습니다. 이시옷은 둘이 평행이 되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자는 1번, 3번, 4번으로 올리는 ㄷ입니다. 길게 ㄷ의 끝부분의 점을 찍는다. 그 다음 잇다, 이영은 받침이 있기 때문에 1번 모서리에 첫 자음 자 적습니다. 짧게 긋고 쌍시옷을 이영의 끝부분의 시작점을 시작해서 하나 적고 그 다음 2의 끝부분의 시작점을 시작해서 적고 두 번째 ㅅ은 첫 번째 ㅅ보다 크기가 더 큽니다. 따자는 1번, 3번, 4번에 올라가는 ㄷ입니다. 그 다음 길게 쓰고 ㄷ의 끝부분의 점을 찍습니다. 재미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ㄷ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짧게 좀 더 길게 쇠로핵을 긋습니다. 밑자, 받침이 없을 때는 첫 자음 자, 반반,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길게 쇠로핵을 긋고 그 다음 잇자, 받침이 있기 때문에 ㄷ을 1번 모서리에 적고 짧게 쇠로핵을 긋습니다. 그 다음 쌍 ㅅ, ㅇ의 끝부분의 시작점을 하나 해서 적고 2의 끝부분의 시작점을 시작해서 하나 적는데 두 번째 ㅅ이 더 크다고 했죠. 그 다음 닷자는 ㄷ, 1번, 3번, 4번 쪽으로 끝이 올라갑니다. 길게 쇠로핵을 긋고 ㄷ의 끝부분의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만들었다 ㅁ, 1번 모서리에 적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짧게 쇠로핵을 긋고 4분의 ㄴ을 적습니다. 들자, ㄷ은 중심선 위에서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가로핵을 적고 ㄷ을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ㅇ자, ㅇ은 1번 모서리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핵을 짧게 긋고 그 다음 쌍 ㅅ을 ㅇ의 끝부분의 시작점을 시작해서 적고 ㅇ의 끝부분의 시작점을 시작해서 적는데 두 번째 ㅅ이 더 큽니다. 닷자는 1번, 3번, 4번에 약간 끝이 올라간 ㄷ입니다. ㄷ의 끝부분의 점을 찍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자형이라고 하는데 자형에 대하여 2학년 2학기 100쪽에서 107쪽 국어활동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할 때 머니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세모가 기울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울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있구요. 바른 세모형 글자가 있습니다. 조마조마 할 때 ㅈ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바른 세모형이 됩니다. 이런 글자를 바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마른 모형 글자가 있습니다. 수수께끼에서 수수 글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마른 모형이 됩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마른 모입니다. 수수와 글 그리고 놀 이런 글자들은 마른 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네모형 글자 네모형 글자 진달래야에서 진자와 달자처럼 받침이 이렇게 있는 글자들은 네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박자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쌍기역은 3번에 하나, 4번에 하나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ㅈ자는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는 2번, 4번에 2번, 4번 방에 몸이 오는 경우입니다. 자음자를 1번, 3번에 반반 나누어 적으면 되겠습니다.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글자가 되겠네요. 에나, 예 이런 모음이 2번, 4번에 올 경우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서자는 마찬가지로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습니다. ㅅ을 1번에 3번에 반씩 들어가면 되겠고 세로핵을 길게 써줍니다. 그 다음 깎았다 마찬가지로 깎자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앗자도 네모형 글자가 되겠는데 네모형 글자의 특징은 받침이 있고 이 세로핵을 짧게 긋는 겁니다. 그리고 첫 자음자는 1번 모서리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네비와 이 네비는 비슷하게 쓰면 되고요. 2형의 끝부분의 시작점을 시작해서 ㅅ을 적고 아예 끝나는 부분에 ㅅ을 또 시작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다 자는 2분, 4번 방에 세로핵이 오기 때문에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고 이 부분은 붙였습니다. 이따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쌍시오 쓰는 법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 자 앞에서 설명했죠. 이렇게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습니다. 나다라타파 이런 글자들은 모두 자음의 끝부분을 아예 붙여서 쓰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ㅅ이 있다에서 ㅅ자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고요. 밑자는 마찬가지 기울인 세모형입니다. ㅅ이 1번에 반, 3번에 반 들어가고 2번, 4번에 세로 길게 긋습니다. 이 네비, 이 네비는 같습니다. 있다에서 이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네비, 이 네비 같습니다. 다 자 이 부분 붙여 쓰고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만들었다 보겠습니다. 만 자 받침이 있기 때문에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비가 같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들 자는 이렇게 하면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름모형 글자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두 자음이 선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자음 크기는 같게 합니다. 이렇게 가로핵을 길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얻자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닻자도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붙였습니다. 글자의 모양, 즉 자음을 알고 글자를 쓰면 더 멋진 글씨가 됩니다. 글자의 모양을 누르세요. ㅋㅋ 글자의 모양을 누르세요. 2분, 2분, 3분, 1분, 1분, 3분에 아멘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9활동 1학년 2학기 114쪽 모양을 생각하며 마침 쌍기역 쌍시오 쓰기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